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 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메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가지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크리스도이심을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교 속에서 율법 속에서 내가 또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의가 주인 되어지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여 구원받지 못하는 제약 가운데 또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다면서 멸망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정말 안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축복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에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을 들을 때 주일이 우리 모든 계신교가 뭘로 들이죠 정교계의 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렇게 개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다시 내 것으로 돌아가고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돌아가요 그래서 단위 목사님이 소론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기억하는 시간이 있다 72시간 3일이 지나면 우리가 운동하지 않냐 하면 이 근육이 그걸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되어진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불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하느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하면 떠오르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누가 했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직분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드전서 1장 13절 15절 16절에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해낸 비방자여 내가 박해자여 폭행자여 이런 나였다 그런데 내가 궁유를 입은 이렇게 궁유를 입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행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늘 내가 누구였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핍박자고 폭행자고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고 직분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에 이 전도와 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다 라는 그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냐고 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대연자 그리스도 본문 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기록한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한다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잇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담의 우선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에 해결되어졌고 나아가지만 날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말로 우리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제는 존재입니다 자범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늘 우리는 눈만 뜨면 문제와 환경이 오면 내가 원하는 데 뜻대로 안 되어지면 환경들이 차여지면 주특기가 나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무도 죄를 완전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닌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하죠 공사 중 오늘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제 용서 구하고 하나님 나의 언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충만함이 나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또 자라나고 성장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였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연자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연자 바로 우리에게 이 대연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 있는데 이 뜻 안에는요 변호사 위로자 협조자 옹호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연자가 되시는가 게시록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위하여 사단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참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2장 12절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죄를 적고 이런 죄를 적고 참소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제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보여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피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 우리를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연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증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딱 할 때 뭐가 오냐 정제의식이 와요 우리가 이렇게 다 죄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사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정제의식 속에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게 있거든요 보금을 더 깊이 누리기 전에 왜냐면 용서해 주옵사사라고 기도했는데 좀 이렇게 기도하려고 또 무릎 꿇으면 야 너 너 이런 짓 지었잖아 너 이래잖아 네가 이래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랬따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사사 용서하여 주옵사사 그런다 한 다음에 다는데 또 와요 또 와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었냐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로우사 우리의 죄를 뭐한다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 사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그 말씀이 성냥의 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정제의식 또 내 안에서 누군가를 정제하려고 하는 그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냥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라내고 우리 안에 우리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용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제의식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냐 은혜의식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식은 어떤 의식으로 바라보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신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돋보기 영적인 그 보안경을 쓰고 봐야 내 생각 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오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화목재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묻지 아니하시고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은혜의 의식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잡힌 여인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뒷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제하지 않나 고 땡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죄가 통로가 되어져 너의 니가 몸으로 짓는 죄 너가 육신으로 짓는 죄는 니 몸으로 죄를 짓는 거고 이 죄로 말면 아마 누가 틈타냐 사단이 계속해서 정제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제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속이고 우리가 주인 축복도 빼앗기 때문에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 안에 과해서 힘써 깨어 싸우시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절대 은혜 바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은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와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고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고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루 분변 우리가 하나님의 원약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이시 바로 그리스도로 같이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받아요 근데 받으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서 원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고 또 한 나라를 우리에게 막혀진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속에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여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장막터가 넓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행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개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개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함옥된 사람은 은혜받은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은 막 율법적인 개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뭐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함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입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지킬 때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은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키고 싶어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힘이 되어지면서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본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맞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바로 누가 역사시냐 예수 크리스로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또한도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만나지는 영혼이 살아가고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간이 살아나고 2, 3, 5천 종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휴먼 커튼이란 말이 있습니다 휴먼 커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옆에 채찍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서 눈과 귀가 닫혀지고 한계가 생기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휴먼 커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보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휴먼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휴먼 커튼 내 옆에 측근이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과 우리 주변의 측근이 누구야 될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방향이 되어지고 나의 이정표가 되어지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을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닿게 합니다 또 우리의 보여지는 인터넷과 동영상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것들이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내 눈 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휴먼 커튼이 있습니까 잠원 13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귀와 내 눈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현실 감각을 막아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파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나아가면서 온단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육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 내 장막대가 넓혀지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진며로 축복합니다